AI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1956년에 바트머스 컨퍼런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파운딩 파더 AI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불러일으킨 그런 주인공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존 메카 씨라고 하는 왼쪽 제일 위에 계신 분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드신 분이구요. 이분이 이제 다트머스 대학에 있던 시절에 AI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칭을 한 다음에 그래도 여기에 가장 많은 공을 세우고 계신 분들을 초대를 한 건데 정말 한 분 한 분 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윗줄에 계신 분들은 진짜 다 대단하신 분들인데 마비민스키 교수 같은 경우에는 MIT의 AI 연구실을 처음 만드신 분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지금도 민스키 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비민스키 이름을 딴 상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AI 역사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AI를 뒤로 한참 퇴보시키는 그런 증명도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논리 중심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채널은 정보이론이라고 한 걸 상시한 분이기도 하고 통신이라든지 압축이론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한 AT&T 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우리나라로 치면 KT 같은 회사죠. 거기에 이제 연구실이었던 벨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낸 학자구요. 클로드 채널은 특히 엔트로피 관련된 연구가 되게 유명하고 지금도 클로드 채널이 얘기했었던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는 손실이 나는지를 이제 그 측정하는 도구로 많이 쓰거든요. 요즘 특히나 에너지 관련된 관련된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딥러닝 쪽에서 클로드 채널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레이 솔로몬호프는 논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 인덕티브 인퍼런스 하고 추론 쪽에 있어 가지고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내신 분이고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은 앨런 유어라고 허버 사이먼은 나중에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가셔가지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 AI 그리고 휴먼 컴퓨터 인테렉션 이라고 하는 분야 인치과학 분야 이런 학문 분야를 다 일으키신 분이었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 밑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IBM 이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들 그런 곳에서도 이때부터 산학기였어요. AI는 기계가 되게 중요하고 산업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문이 학계 혼자의 힘으로만 앞으로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도 굉장히 산학적인 특징을 많이 가졌었는데 1956년이니까 벌써 엄청나게 옛날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 한 56년부터니까 55년? 아니네요. 65년이네요. 65년 가까이를 제대로 성과를 못 냈던 거죠. 그래서 붐도 있었고 거품도 있었고 그리고 꺼지는 겨울도 있었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AI 겨울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조금 더 오래 전까지 갔는데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컴퓨터 기계와 지능에 대한 글을 되게 많이 썼고요. 논문도 많이 내셨고 튜링 테스트라고 들어도 보셨죠? 여러분들이 채팅을 하면은 이 채팅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챗봇이다, AI다 라고 맞추면 튜링 테스트를 AI라고 하는 것을 못 맞추면 사람이 헷갈린다. 이렇게 되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것도 이제 튜링이 세계를 했고 무엇보다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것, 컴퓨터 지능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앨런 튜링을 1950년대 그때 있었던 것들을 시초로 보고요. 56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를 할 때 존 맥카시가 인공식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많이 알린 것은 존 맥카시가 확실하기 때문에 56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와 함께 AI의 붐이 처음으로 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컴퓨터가 어디 쓰였냐면 나사 같은 데서 많이 썼거든요. 주로 이렇게 우주 항공 분야에 많이 쓰고 기껏해야 은행 같은 데에 일부 좀 도입하고 뭐 이런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사 같은 거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어떤 그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되게 높아지니까 SF와 같이 결합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증폭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돈도 엄청 투자했다 그래요. 당시 돈으로 몇조 원이 투자가 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랬는데 한 10년 지났는데 뭐 그 별로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맨날 비슷한 수준이고 특별하게 인간보다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뭐 쓸 때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거품이 확 꺼지게 되는데 이때 거품이 꺼진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계산 기능이 한계가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었지만 마빈민스키가 이게 이제 논리학적 구조를 가지고서 컴퓨터가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신경망이 아주 원시적인 파셉트론 이라고 하는 뉴론을 닮은 구조가 나와요. 근데 이 구조가 그 논리구조에서 XOR 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논리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구현할 수 없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안 그래도 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거 완전 뻥 아니야? 이래 가지고 이제 크게 겨울이 와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것이 여기 신경망 연구 80년대 이후에 2차 붐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2차 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2차 붐 같은 경우에는 제프리 힌턴 교수 지금 이제 딥러닝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만든 멀틸레이어 퍼셉트론 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바칭으로 만들면 XOR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또 증명이 됩니다. 그게 80년대 후반이니까 거의 20년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자면 1차원에서 놀던 사람들이 1차원 2차원에서 놀 때에는 아 이게 막혔으면 못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3차원으로 하니까 이걸 이렇게 뛰어 위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뭐 이런 식의 구현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얀누쿤 얘기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 된다고 앞으로 안 된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마음가주지능을 가진 게 중요해요. 어쨌든 1차 인공지능의 붐에 대한 겨울은 이 시기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붐인데 2차 붐은 PC가 보급되면서 되기 시작을 했어요. 80년대에 들어가 가지고 PC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가 일반 대중한테도 보급이 되니까 원래는 뭐 나사 같은 큰 기관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나 쓰는 줄 알았던 기계를 대학이나 이런 데서 쓸 줄 알았던 기계를 다 보급이 되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걸 되게 많이 배우게 됐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여기저기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규칙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규칙을 코드에 넣어서 한번 돌려봤더니 그냥 그렇게 쓸 만한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특히 전문가의 노하우를 집어 넣어서 만든다고 해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고요. 특히 이때 의료정보 쪽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마이신, 옹코신 이런 거 있었는데 한마디로 항생제 딱 어떤 게 제일 잘 듣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한다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 전문가 시스템 개발과 함께 나와서 의료정보학을 또 발전시킨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경망의 새로운 버전, 다층 신경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론이 정립이 됐고요. 이때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해서 학습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많은 용기를 얻어서 또 한번 인공지능의 붐이 일어나는 거죠. 컴퓨터도 이제 굉장히 좋아졌고 뭐 이제 또 인공지능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거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역시도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닥 성과가 없는 거예요. 지문인식 같은 거 좀 되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잘 안 되네. 그렇게 되니까 또 이것도 역시 뻥이었어. AI는 원래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2차 인공지능의 겨울이 옵니다.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 기능이 한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되게 많이 부족했었어요. 데이터가 되게 많이 부족해서 학습을 충분히 하려면 데이터에 레이블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너무 적으니까 역시나 사기야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죠.